아르게 모르게 한국 문화는 45년 이후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말을 쓰는 문화가 생겼죠. 한국에서는 서로 뭔가 기념하는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런게 일본에 없었어요. 그런게 다 라인으로 통해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국 문화가 괜찮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갔어요. 일본이 이제 선진극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이 구조는 바뀌지 않고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던 일본이 계속 지금은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한류가 20년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K-POP, 패션, 음식까지 이제는 유행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일상화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 특히 일본 MZ들 사이에서는 일본말과 한국말을 섞어 쓰는 마치 우리나라가 약간 좀 영어를 섞어 쓰는 그런 현상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본의 한국 문화가 크게 침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접적으로는 2004년에 겨울연가 그러니까 연사마 붐이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배연준 씨죠. 그러나 그 이전부터 한류는 일본에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뭐 모아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뭐 계윤숙 씨라든가 뭐 김연자 씨라든가 그런 가수들 조연필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을 했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한국 문화는 즉 45년 이후 일본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연사마 붐이 시작됐고요. 그 이후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사실 2004년이잖아요. 그때 일본은 내리막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버블이 붕괴됐고요. 한국이 오히려 산승세를 타고 있었던 시절에 보면 한국인들이 다 남녀가 다 못 씻는 거예요. 일본인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특히 여성들은 평균 신장이 일본인들은 평균 신장이 19세부터 25세 정도까지 평균인데 158cm밖에 없습니다. 아, 160이 안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 같은 연령대에서 한국 여성의 키는요. 16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일본인들이 통교의 대상이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외형적으로나 일단. 네. 먼저 외형적으로 보면 이게 아이돌도 너무 괜찮다. 일본 아이돌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아, 정말이에요.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쁘게 되지? 그러면 화장품에 관심을 갖잖아요. 한국 화장품이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초렴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먼저 한국 화장품에 굉장히 요리증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본의 시세이도라든가 세이꼬라든가 세이꼬라든가 아, 세이꼬라는 아니네. 시세이도라든가 뭐 그 유명한 그 화장품 회사 곳은 너무 비싸. 아, 그런데 한국 곳은 싸게. 그런데 아주 좋은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괜찮다. 음식도 괜찮고. 그리고 또 일본에 진출한 가수들이 한국말로 그냥 노래를 하기 시작했죠. 그거 이해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말을 쓰는 문화가 생겼죠. 그 다음에 라인의 용현도 좀 있어요. 라인을 한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알게 모르게. 네, 알게 모르게. 예를 들면, 연인들이 만나서 100일째다. 이거 한국에서는 서로 뭔가 기념하는 조그마한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일본에 없었어요. 그런 게 다 라인으로 통해서 많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한국 문화가 괜찮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국 문화는 일본에 온 아기자기한 굉장히 좋은 것도 많다. 라고 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때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오염수, 동북 대지진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도 일어났고요.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젊은 사람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전의 세대가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지금 일본 젊은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그저는 그렇게 바뀌지 않고 계속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제 또래도 그렇긴 한데 한국 남자랑 일본 여자랑 결혼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반대였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본다면 그런 점점 한국에 좀 일본에 비해서 선진국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하고 일본 여자. 그렇죠. 전에는 일본 여자하고 한국 여자였나요? 일본 남자하고 한국 여자. 네. 그러나 지금은 좀 반대가 됐다. 일본 여성하고 한국 남자. 그렇죠. 유명한 배우 커플도 있고요. 한국 남자가 배우이고 거기에 일본 여성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일본 여성이 일본 남자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너무 삶적이다. 재미없다. 그런데 한국 남자 만나면 이벤트를 해준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만이라고 해도 아까 갔던 만나면 100일째, 1년째. 그 이벤트가 너무 많고 선물을 많이 주고 그리고 말도 잘 해준다. 일본 남자들은요. 예를 들면 사랑해 라든가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요. 예. 말이 무거운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너무 다르죠. 그. 일본말로 사랑해 가요. 일본말로 말하면 아이시테마스 인데 이 말이 너무 무거운 말이에요. 그 아이시테마스 말하면요. 모든 것 줘야 돼. 예. 조금 말의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좋아해요 라는 뉘앙스로 사랑해요 하잖아요. 그러나 일본말로 좋아해요 는 스키데스 그냥. 스키데스 명. 뭐 한국의 사랑해요 좋아해 그 정도 비슷한데 그러나 일본말로 진짜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마스 하면요. 이거 완전히 모든 거 받줘야 돼. 그러니까 일본 남자들은 많이 안 해요. 일본이 전반적으로 약간 리스크를 되게 싫어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거 싫어하는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그 사랑에서도 물어놨네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죠. 아. 말을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게 있는 거죠. 이게 뭐 사무라이 문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사무라이들이 자신에게도 엄격하게 여러 가지 규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적용하지만 산대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말해도 그냥 논담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논담으로도 안 해요. 아. 네. 일본에서 논담하면 이거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야구 시합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에서는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 안타를 줘서 일로 갔다. 일로서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웃으면서. 맞아요. 이거 일본에서 하면 우리 지금 싸우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상대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냐. 그만큼 문화가 달라요. 너 진지하게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것 때문에 졌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나중에 네가 그때 전시 나간 거 아니냐 라든가. 그러니까. 그래서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게 또 괜찮은 거잖아요. 뭐 일본인 야구 선수도 오타이 같은 선수는 계속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 미국 사람이 됐어. 어떤 면에서는. 미국 문화에요. 그거는. 그런데 일본이 그게 있어요. 그게 사무라이 문화에요. 아. 안 좋은 면이죠. 사무라이 문화가 다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 좋은 면이 좀 있어서. 그거 여성들이 싫었잖아요. 그렇죠. 여성들은 다. 여러 가지. 선량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좋아하지. 그렇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앞에 있으면 뭐해요. 네. 남자는 또 책임감이 있고. 등직한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 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그래도 뭐. 한도가 있지.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네.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잘 해준다. 오히려. 일본 남자들은. 여성이 하는 거 당연하다고. 그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네. 이게. 조금 다른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자를 아르게 되면. 일본 남성. 무시를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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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사항 등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 전에 2분기 수출액 또한. 한국의 일본보다 14억 달러 앞서면서. 네. 네. 2025년 수출액까지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데. 이러한 한일 역전 현상을 본.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먼저 일본 내에서. 이러한 뉴스가 많이 안나옵니다. 아.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일본에서 네. 비교하는 것은. 거의 G7 안에서만. 비교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혹은 OECD 안에서 비교하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 스쳐 많네요. 그러니까 한국이 묘디에 있다. 이거 크지 한국까지 비교하지 않고 OECD 안에서도 G7 국가하고 비교하려고 해서 일부러 한국이나 그리고 기타 아시아의 국가를 약간 폐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보다는 훨씬 위에 있었던 일본이 계속 지금은 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이게 기사를 쓰는 사람도 이게 자존심이 사해가지고 기사를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 기사가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일본인들은 몰라요. 한국이 몇 위 했고 일본이 몇 위 했고 이게 한국이 GNI에서도 일본을 추월했다. 그건 몰라요. GNI도 모르고요. GNI 자체도 모르고. GNI가 뭔지도 모르고요. 물론 풀어서 말하면 알 수가 있죠. 1인 단 DGP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아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이 좋아지고 있다. 그 점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TV에서도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번에 수출은 일본으로 추월했다. 일본하고 비교하는 뉴스들이 많잖아요. 많죠. TV에서도. 굉장히 많죠.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본에서 뉴스는 아무래도 한류 관련 뉴스는 나오지만 왜냐하면 한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젊은 애들이 한국에 와서 오디션에 참여한다라든가 일본의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는데 한국에 오거나 혹은 일본에서 있는 그러한 케이팝 오디션에 나가서 들어줬다라든가 이게 많잖아요. 이런 게 일본에서도 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탑스타였던 아이돌로서는 그런 애들이 더 말하니까 한국의 그러한 케이팝 수준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뉴스가 돼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한류 라든가 케이팝은 일본 사람들에게 좋은 임팩트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괜자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현재도 뭐 알게 돼도 어 그러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를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일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경제 뿐만이 아니라 문화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뭐 한일관에서 청년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또 서로 좋은 점을 배우면서 가면 어떨까 그렇게 느낍니다. 또 일본은 반성해야 되는 것은 더 반성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사이다 경제에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자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시간 남짓도 일본에 대한 또 뭐 경제 뭐 매크로 이슈도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현상 우리나라의 관계 좀 알아봤는데 잘 기담아 들으시고 뭐 재미도 있지만은 여러분 투자함이 있어서 분명히 또 참고할 내용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